크림은 제발 아침 먹고 드세요 맨 문자 봤지? 응, 야온우이? 근데 왜 씹었어? 네 눈엔 내가 죄인들 사연팔이나 들어줄 정도로 한가해 보이냐? 위에서 잡아오라면 꼭 놀러드렸어요, 자주 오셔서 다음부턴 오차 없이 정량으로 만납시다 내가 은혜를 잃으면 꼭 갖다야되는 비치 못할 사정에서 지옥 갈 거야 뭐? 내가 정하수 써놓고 빌 거야 뭐, 빨리 놓고 글루코삼이 작작 퍼먹어 십보로 굽겼어야 관절도 몰라 아이고, 제가 정이 넘쳐가지고 왜 진전이 감에 이어면 어둠 줄 아이고 저 찌실 거면 몸을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? 뭐, 잉글이 잘 안나와 상심 오, 몽깡이래? 새삼스럽다 나는 그냥 나를 믿게 삼 것뿐이야 뭐, 잉글이 잘 안나와 상심 뭐, 잉글이 잘 안나와 상심 내 앞서 시청 거절하면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럴 타이밍 아닐 텐데 지금 거친 번호는 없는 번호다, 잉마 오랜만이야 왜? 왜긴,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지금 뭐해? 안 바꾸러 에이, 안 바쁜 것 같은데? 우리 좀 만나 거절한대 원본은 여기 원하면 와서 가져가 예전에도 세상에 비밀을 엿본 사람들이 있었어 대부분 미쳐버리거나 명을 당축했지 상관없어 거리적거리지 않을게 내 앞에서 사라지지만 너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래? 그럼 나만 나쁜 놈이네? 아, 네 잠깐만 살려주시오 그래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봐 없지 죽어 잠깐만, 잠깐만 아, 일단 전화 좀 받지 힘내사 그렇게 보니까 불파는 게 특기라더만 미안한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못 오는 타고 그래, 어머니 여성 못 져 절대 못 나가 불파는 게 특기라 오! 오! 오!